안녕하세요. Git 전략적으로 사용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할 장성호 튜토라고 합니다. 이 강의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Git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자신의 코드나 프로젝트를 백업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죠. 저 또한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홀로 사용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Git을 사용할 때의 다양한 활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Git을 접해보신 분이라면 GitHub 또한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GitLab이라고 GitHub랑 비슷한 게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컴퓨터에서는 Git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로컬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이 로컬에서 기록해놓은 Git의 기록을 온라인에 업로드하고 싶다면 GitHub, GitLab 등과 같은 리모트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반대로 리모트에서 다운로드 받고 싶으면 화살표 방향이 반대겠죠?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따라 자주 사용하셨던 클론, 푸시, 풀 등의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게 이렇게 사실을 준비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터미널에서 마주치는 것이 Git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보게 되는 것이 GitHub입니다. GitLab 또한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주 Git이 GitLab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itHub랑 GitLab 중에는 무엇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표를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마켓플레이스라는 기능을 지원하냐 안하냐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GitHub에 퍼블릭으로 올리면 여러분의 소스 코드를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주 Git에 퍼블릭으로 올리면 아주 Git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만 볼 수 있다.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티클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Git을 왜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 제가 웹 시스템 설계 강의를 수강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커밋 기록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선이 여러 개가 있죠? 이 리포지토리는 서버코드 리포지토리였는데 백엔드 개발자 두 명이 주로 작업하던 도중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분이 버그를 발견하셔서 급하게 버그를 수정하던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한 명당 한 개의 브랜치를 만들어서 서로 작업한 뒤에 병합하는 식으로 여러 개의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만약 이 세 명의 코드를 분리하지 않고 무작정 메인 브랜치에서 코드를 작성했다면 저 오류를 해결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코드를 실수로 지워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뒤에서 소개해드릴 플로우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마주치게 될 것이고 또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Git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여러 명이서 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럴 때 서로의 역할을 나눈 뒤 그에 맞게 개발을 진행하고 레고 블럭처럼 코드를 병합하는 일이 잦아질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코드들을 관리하는 것이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다면 실제로 GitHub에 올라와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형상관리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스터블, 릴리즈, 핫픽시스 유즈 등 수많은 브랜치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 한 프로젝트의 브랜치만 445개인데요. 개인적으로 이걸 다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방금의 예시에서 핫픽스, 릴리즈, 스터블과 같은 다양한 브랜치명을 보고 왔어요. 이렇게 각 브랜치마다 성격을 나누고 그에 맞게 작업을 하는 전략을 플로우라고 합니다. 플로우에는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GitFlow가 제일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GitFlow, GitLab Flow 등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이러한 전략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GitFlow는 이렇게 대표적인 5개의 브랜치에서 출발합니다. 이 5개로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 환경에 알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먼저 마스터 브랜치는 최종 프로덕션을 제공하는 브랜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의 최종 버전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버전 1.0, 버전 2.0, 버전 3.0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디벨롭 브랜치는 기본 브랜치로 개발되는 내용은 모두 디벨롭 브랜치 안에 기록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퓨처브랜치인데 실제 개발 프로세스나 역할에 맞게 브랜치를 나눕니다. 그래서 GitFlow에서의 작업이 개인별로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릴리즈 브랜치는 메인에 합치기 전 배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버전의 코드를 저장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 자주 씁니다. 마지막으로 핫픽스는 버그가 발생했을 때 재빠르게 고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브랜치입니다. 여기서 고쳐진 버그는 이제 디벨롭 브랜치에 꼭 합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만 들으면 어려우니까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는 한 번에 한 페이직 넘어가는 풀페이지 애니메이션이 존재하는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예시는 다음 사이트와 같아요. 앞서 언급한 풀페이지 애니메이션과 랜딩 페이지라는 요구사항은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 페이지와 같습니다. 이렇게 스크롤을 한 번씩 할 때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다시 위로 스크롤을 하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페이지를 뜻합니다. 앞서 언급한 요구사항에 맞추어 이런 식으로 브랜치를 만들었어요. 각 요구사항에 맞추어 피처 브랜치를 만들고 이를 합치기 위한 머지 브랜치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브랜치는 자유롭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디벨롭 브랜치 그 다음에는 메인 브랜치에 합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제가 먼저 준비한 브랜치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브랜치를 검색해보면 메인 브랜치와 디벨롭 브랜치 그리고 각 두 개의 피처 브랜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벨롭 브랜치의 로그부터 보자면 지금 제일 처음 이니셜 커밋 메시지만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환경은 리액터와 Next.js를 사용한 환경인데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Next.js 프로젝트를 처음 초기화했을 때 나오는 이런 기본적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브랜치들 중에 먼저 이거 풀페이지 애니메이션부터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 브랜치에는 어떤 코드를 준비를 했냐면 풀페이지 애니메이션과 그 예시 코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실행시켜보면 이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 하나씩 넘어가는 애니메이션 코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A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풀페이지 애니메이션에 관한 그 코드를 만드느라 피처 브랜치를 따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브랜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브랜치로 넘어갈 거냐면 랜딩 브랜치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 지금 위에 보시다시피 홈 코드가 아예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Next.js 프로젝트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준비한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와 이렇게 각각 한 페이지에 하나의 글씨를 넣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꽉 차도록 만들어놨고요. 이 상태에서 B가 만들어 놓은 이 랜딩 페이지와 A가 만들어 놓은 풀페이지 애니메이션 코드를 합쳐서 지금 이렇게 그냥 스크롤이 되는 이 페이지들을 이 페이지들을 풀페이지 애니메이션을 적용시켜서 최종적으로 디벨롭 브랜치 그리고 메인 브랜치에 합쳐 놓는 과정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프로젝트를 종료시키고요. 이번에는 먼저 디벨롭 브랜치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디벨롭 브랜치에는 길로그를 해보시면 로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머지 브랜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브랜치를 만든 다음에 다시 머지 브랜치로 이동을 하고 제일 처음에는 랜딩 페이지를 머지를 해볼게요. 머지 해당 브랜치를 머지를 해볼게요. 지금은 충돌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 피처 랜딩 페이지가 커밋 로그를 봤을 때 이 머지 브랜치에 비해서 앞에 더 커밋들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 포워드여서 머지가 되도록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길로그를 한번 찍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두 개 지금 두 개의 길로그가 있고 이 상태에서 풀페이지 애니메이션 브랜치를 간 다음에 길로그를 찍어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벌써 두 번째 두 번째 로그부터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첫 번째 커밋 이후 방향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머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머지를 했으면 지금 보시다시피 충돌이 났죠, 벌써? 어디에 충돌이 났냐고 봤더니 stars-global-css 그리고 페이지 폴더에 index.txx 저 두 개의 폴더가 지금 충돌이 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충돌이 났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게 코드가 길지는 않지만 지금 import 부분에서 이 부분은 feature-fullpage-animation에서 온 거고 이 부분은 feature-landing에서 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둘 다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둘 중에 무엇인지 몰라서 충돌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둘 다 필요하니까 그냥 합쳐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지금 다시 이 주석을 넣어보자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랜딩 피처에서 온 것이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fullpage-animation 피처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fullpage-animation 코드는 자기 자식 자기 자식 자기 자식 그 컴포넌트들을 프랍스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fullpage-animation을 적용할 곳을 적용할 곳을 여기다가 바깥에다가 fullpage-animation이라는 컴포넌트로 감싸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 예시로 적어놨던 이 colors를 지워버리고 랜딩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지워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나머지는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이 colors 이것도 어차피 예시로 사용했던 코드이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지웠고요. 그 다음에 충돌이 났던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지금 이 overflow-y 라는 속성이 fullpage-animation에서 사용하기 위해 선언된 코드인데요. 일단 fullpage-animation을 적용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feature-fullpage-animation에 있는 body 태그의 속성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장을 해보고 한번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컴파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보면 컴파일이 네 된 상태고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페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준 뒤에 지금 제가 스크롤을 하고 있는데 스크롤은 하고 있는데 지금 페이지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벌써 오류가 발생한 상태이죠.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 당연히 한 번에 하나씩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코드는 맞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각자 잘 개발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합치고 봤더니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류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지워주고 이거를 지워주고 랜딩이라는 컴포넌트에 가서 랜딩이라는 컴포넌트에 가서 여기 빈 태그를 이걸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이 경로를 조금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줬고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한 뒤에 시작 이제 스크롤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A라는 사람이 개발해놨던 풀페이지 애니메이션을 B라는 사람이 자신이 만들어놨던 랜딩 페이지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처 브랜치 두 개를 각각 나누고 그 다음에 머지 브랜치를 만들어서 따로 머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서 오류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합쳤으니 컴퓨터를 남겨볼까요? 이렇게 컴퓨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그를 찍어보면 지금 이 위에는 풀페이지 애니메이션의 그 브랜치에 커밋 로그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보이다가 중간에 랜딩 페이지 그 커밋 로그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합쳐놓은 머지 브랜치에 커밋 로그가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브랜치를 바꿔서 디벨러 브랜치로 바꾼 다음에 어 저 위에 오류는 신경쓰지 마시고요. 머지 브랜치를 합쳐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봐야겠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해서 스크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벨러 브랜치에서도 똑같이 한 페이지에 하나씩 스크롤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잘 됐네요. 아 W번 네 이렇게 잘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디벨러 브랜치에다가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최종 버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최종 버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메인 브랜치에서 디벨러 브랜치를 머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잘 되겠지만 디벨러 브랜치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실행을 해서 잘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에도 넘어가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격 저장소에다가 메인 브랜치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의 원격 저장소에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디벨러 브랜치에도 이렇게 추가가 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메인 브랜치와 디벨러 브랜치만 이렇게 푸쉬를 해놓았는데 피처 브랜치나 머지 브랜치 이런 것도 푸쉬하고 싶으시면은 자유롭게 이제 여러분의 팀 원들과 함께 결정을 해서 올릴지 말지 그런 것들을 정책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정책에 맞게 얼마든지 푸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푸쉬를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제 다음 작업을 하고 싶다면은 꼭 디벨러 브랜치에 있는 거를 하루에 몇 번씩 푸를 받아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실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브랜치를 나누다 보면 이런 식으로 CRCD라는 것도 가능해요. 웹사이트를 배포하려면 수동으로 명령을 입력해서 실행하고 빌드하고 뭐 결과물을 다시 어디 파일로 옮기고 또 거기에 만약에 파일이 이미 존재한다면 해당 파일을 덮어씌우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 시키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길랩에서는 이런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주기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이렇게 간의 수공으로 타이핑해야 했던 명령어들을 자동으로 처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메인 브랜치나 릴리즈 브랜치 이거 두 가지에 적용을 해놨다면은 거기다가 우리의 커밋 기록을 올리는 순간 그 최신 커밋 기록에 맞게 배포를 한다던가 실행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앞서 기플로우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합치는 과정에서 다른 브랜치의 영역을 건드리다 보니 머지 컴플릭트가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개발하는 내내 이런 게 발생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또는 스스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코드를 건드릴까 두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충돌이 안 생기게끔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업무 흐름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건 대체 언제 진행해야 될까요? 이렇듯 기플로우는 언제나 옳은 전력은 아닙니다. 다만 주로 쓰이고 있고 검증이 많이 된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이러한 고민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전략을 잘 버무려가지고 알맞는 전략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강의는 이상이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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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